인종차별이 만연하던 60년대 앞장서 변화를 요구했던 배우 진 세버그의 실화를 그린 작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자기 작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세버그 미국과 프랑스를 녹아며 남부러울 것 없이 활동하는 영화계의 아이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비행기 안에 기류를 바꾸고 서긴 인권운동가 마이콜엑스의 부인이 부당 대우를 당한다며 항의하는 남자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세버그가 나선 뒤 흑인 급진단체 활동가 하킴은 인사 대신 흑표당의 손동작을 건네죠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흑표당을 주시하는 정부와 언론 그 시야에 세버그가 들어오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갈망하던 세버그는 그날 이후 결국 하킴의 집에 찾아가죠 하지만 세버그가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 의도적 접근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럽지만 결국 사랑에 빠진 두 사람 그런데 미래 현장을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결국 FBI가 알게 된 그들의 관계 세버그가 흑표당해 자금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세버그는 FBI의 타겟이 되고 그녀의 일상은 감시 대상이 되죠 흑표당에 대한 지원을 넓힐수록 촘촘해지는 감시망 FBI의 공작에 휘말리게 된 진 세버그 흑인 인권운동계에 배신자로 찍힌 하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 앞에 두 사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실존 인물을 세밀하게 그려낸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그녀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세버그였습니다